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시현 전략팀장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7860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6월 24일 오후 12시 46분을 지나는 시간입니다 자 대주전자재료 아 정말 발음도 어렵죠 대주전자재료는 어떤 회사냐 제가 꾸준히 음극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대주전자재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LG화학의 바로 지금 음극제 중에 신개념 음극제를 납품하는 회사에요 자 음극제가 원래는 어떤 걸로 이루어졌겠죠 자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빠르게 배속해서 들으시면 되겠고 조금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제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음극제는 보통 흑연으로 만듭니다 자 음극제를 말씀드리기 앞서서 음극제 이렇게 양극제,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해서 2차전지에는 4가지의 소재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음극제 시장이 과거에는 많이 발달을 했다고 보면 지금은 양극제로 이끌어 나가는 게 2차전지의 현황입니다 2차전지는 양극제를 이끌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에코프로비엠만 봐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음극제에서는 발전이 쉽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음극제는 보통 흑연으로 씁니다 흑연이 바로 탄소 덩어리입니다 연필, 심 이런 건데 탄소 덩어리가 구조가 참 단단해요 그래서 이 양극제에서 오는 니켈 이 이온 자체를 받아들이는데 탄소 덩어리가 부서지지 않아야 되는데 더 이상 탄소보다 단단한 어떤 그런 물질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탄소를 쓰고 있는데 이게 바로 흑연 흑연인데 요즘은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천연 흑연 이렇게 대해서 천연 흑연도 있고 실리콘계 음극제에서 실리콘을 첨가한 그런 음극제들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이쪽으로 발전을 해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최신 기술이 바로 실리콘계 음극제입니다 자 실리콘 음극제는 조금 이제 위험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피 변형이라는 실리콘이 움직이면서 부피가 변형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흑연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부피 변형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흑연을 썼던 어떤 부분이 있는데 실리콘을 쓰므로써 이 흑연 움직임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부피 팽장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포르쉐에 들어가는 슈퍼카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기억은 안 나는데 그 포르쉐에 충전을 고속 충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터져버린 겁니다 엔진이 그리고 엘지화학은 그 탓을 이 부분으로 했죠 이 음극제에서 실리콘계 음극제를 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기술 개발이 앞으로 조금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기술 개발이 가장 1등으로 돼 있는 업체가 바로 대주전자재료예요 지금 사실상 특허를 받고 납품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는 대주전자재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포스코케미칼이든 엘지화학이든 이 실리콘계 음극제를 활용만 할 수 있어서 실제로 지금 상용을 했지만 완벽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이제 유럽에 있는 모든 슈퍼카를 만드는 회사에서 엘지화학을 찾게 될 겁니다 자 엘지화학을 찾게 되면 엘지화학은 테슬라의 지금 1등 공신이지만 이제 모든 슈퍼카 지금 포르쉐나 비엠더 포르쉐 여러가지 있어요 제가 자동차를 잘 몰라서 굉장히 많은 슈퍼카들의 러브콜드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완성이 된다면 정말 더 큰 경쟁력을 갖고 앞으로 제2의 삼성전자, 제2의 엘지화학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도 음극제의 지금 이 기술력 이 기술력으로 분명히 이 슈퍼카드를 확실하게 휘어잡을 수 있는 기술력을 개발하게 된다면 대주전자재료 지금의 주가 시가총액 5천억 저는 굉장히 싸다고 봅니다 자 뭐 주가가 지금 전고점을 뚫고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지만 주가는 35,000원 이상까지도 저는 빠질 수 있다고 봐요 자 35,000원 이상까지도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2차전지 관련 종목 저는 모두 홀딩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를 이끌어 나가는 게 2차전지이기 때문에 뭐 삼성 SDI건 엘지화학이던 에코프로비에비던 포스코케미칼이던 저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손절가 드리기보다는 2차 매수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35,000원 뭐 이 정도 부분에서 한 번 더 잡을 수 있다면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데 가장 큰 1등 공신이 될 이 2차전지 분야 대주전자재료 앞으로 그런 점 이해해 주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고 싶으신 분들 어디서 보찌면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뭐 시왕 추천 종목 이렇게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날 뭐 휴니드도 목표가 달성 이렇게 이제 서울 바이오시스 목표가 달성 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댓글로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находится